에이 으 아직쿤 캐릭터 귀랑 볼 거 집어 보고 싶다 볼 에이 볼이 뭔가 쫀다 전 지금 제볼 잡아당기는 중 신기해 왜? 님들은 자기 볼 안 만져요? 안 만진다고? 왜? 만지면 기분이 나빠? 나는 그냥 평범하게 내 볼 만지고 다니는데 그럼 볼 안 만져요? 그래요? 내 볼은 말랑말랑하지 않은걸 그래? 나도 요새 볼이 안 좋아지긴 했어 옛날보다 피부가 안 좋아져가지고 옛날 젊었을 때는 장난 아니었는데 요새는 피부가 안 좋아져가지고 만질 게 없어 자기 몸을 만지네 이제 뭔가 친구들 만나면 볼이 쭈밀쭈밀 거리거든요 만지는 거 좋아해가지고 근데 그 만지기 전에 허락을 받아야 돼 너 볼 만져도 돼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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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락을 받고나서 만져야지 아니면은 큰일 나요 나는 내 친구들이 내 볼 많이 만지고 다녔거든? 그때마다 가만히 있었어 어 그때마다 가만히 있었어 그냥 양아지 미래 남친에게 미리 애도를 X 왜? 언니 어때서 언니 언니 많이 만지면 피부 안 좋아지나? 아 손이 세근이 나도 만지지 말아야겠는데 싫어해서 자주 만지진 못하지만 여친 볼살 뱃살 제일 좋아한 몸과 커요 볼살 뱃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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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뱃살 만지는 것도 중독성 짧긴 해요 저 맨날 중독의 뱃살을 못 만지는데 아빠 뱃살을 만지거든 아 아빠 뱃살 아빠 뱃살 아빠 뱃살 아 뭔 냥해롱이야 에반데 뭔 냥해롱이야 저 매너있는 사람이에요 좀 해주a 아 빨리 뱃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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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뱃살